XSFM입니다. I, D, W, K 양서를 만나는 시간 학해문학관 그것은 알기 싫다 276회 토요일 순서입니다. 유승민 PD고요. 윤세민 에디터예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윤세민입니다. 그대로 이경혁 문학인이 앉아계세요. 이사시부리 이사시부리 아유 뿌듯해 무슨 혼모노다지 코이치와 혼모노다 내가 그거다 제가 국민학교 초년병이었을 때는 말입니다. 유행가 중에 송창식 선생의 담배가게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네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담배하고 껌만 팔면서 사장 말고 직원은 어떻게 운영하나 그 아가씨는 직원이었거든요. 따님이 아니었어요. 사실 사장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보통 담배가게엔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젊은 알바생들이 담배만 팔아도 가게가 유지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쌀집엔 쌀만 팔았죠. 아직도 가끔가다 남아있긴 합니다만은 계란 소매업으로만 가게세를 내고 돈도 남는 집들도 있습니다. 경기도 지방에 가면 좀 보입니다. 하지만 많이 없어졌죠. 얼음집도 있잖아요. 옛날에 진짜. 그렇죠. 이글루가 아니에요. 얼음만 팔아도 먹고 살 수 있는 집. 저는 어릴 적에 동네에 있었던 지금 생각하면 되게 신기한 집이었는데 우산집하고 모자집이 있었어요. 한국의 1층의 가게가 즉 자영업이 왜 이렇게 많은가를 설명해줍니다. 너무나 빠른 속도로 경제가 발전을 했으니 유통소매업이 늘어나지 않을 수가 있나요. 그리고 되게 오랫동안 유지됐겠죠. 저는 전자담배를 사면서 찌는 담배를 사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 권력마저 완벽한 해체 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실제로 돈을 가장 많이 쓰는 건 언젠가부터 담배가 아니라 기기가 되었거든요. 이거 하나 사면 평생 쓸 줄 알았는데 아이언맨 칼라가 나왔다고 또 산 다음에 그거 집에 갖다 놓고 술 먹으러 가서 기기 잃어버렸어 또 산 다음에 찾아 그럼 또 사무실에도 하나 짱밖에 있고 차에도 하나 있고 집에도 하나 있고 돈을 한 곳으로 몰아가는 추세는 세상 어딜가는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는 그 흐름 말고도 되게 다양한 흐름을 먼저 경험했고 먼저 문을 열어놓은 게임 시장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어제 들었으면 현을 들었으면 오늘은 질 얘기할 차례입니다. 어제 그 딱 플랫폼 얘기로 마무리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어떤 게임뿐만이 아니라 현대 자본주의가 추구하는 방향성일 수도 있겠죠. 오늘 들은 얘기 뭡니까? 오늘은 현실 얘기를 할 거예요. 정말로 우선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시작을 해보죠. 현실은 뭘까요? 현금을 주고 아이템을 사는 거요. 그런데 당연히 게임은 자본주의 문화상품이기 때문에 돈을 주고 사는 게 맞는데 우리는 그것을 구매라고 안 부르고 현실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반칙이라고 반칙스러운 느낌이 생각을 하죠. 뭐뭐질이라고 붙는 건 일단 부정적인 표현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현실의 개념을 사람들이 깨달은 다음부터 사교육에도 현실 혹은 셀러리캡 제도가 없는 유럽축구에도 현실 여기저기 현실이라는 개념을 갖다 붙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옛날 현실 개념 처음 등장했을 때요. 예를 들어 넥슨이라든가 카카트라이드라든가 몇몇 게임에서 그런 철학이 있었어요. 가장 좋은 아이템은 현질로 못 사는 지금은 없어졌죠. 지금 다 사라졌죠. 현실 간단하게 얘기해서 지금 얘기 나온 대로 게임에 룰이 있는데 그 룰에서 룰의 바깥의 것들이 돈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것들을 우리가 현실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 현실을 많이들 비난을 하고 있지만 그러면 과거에는 현실이 없었나? 없었나?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없었을까요? 저는 기억하는 오락실의 장면 중에 좀 그런 게 있어요. 라이덴 같은 그냥 총 쏘는 비행기 액션 게임을 하는데 첫판 보스에서 죽었어요. 그러면 게임 오버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컨티뉴? 하고 9876 숫자를 읽죠. 그렇죠. 거기에 동전을 추가로 넣으면 바로 거기서 이어서 할 수 있게 되잖아요. 심지어 추가 폭탄도 하나 더 주지 않습니까? 스팀 말로 번역하면 당신이 이미 했던 게임이 100%로 할인 중입니다. 사시겠습니까? 도돈파츠 같은 경우는 맥스파워를 주잖아요. 네. 맞아. 맞아. 라이덴 도돈파츠도 다 맥스파워가 주는구나. 네. 맥스파워 주고. 뭔가를 더 주면서 더 이어서 할 수 있어라고 보여줬어요. 횡스크롤 게임의 경우에는 캐릭터도 새로 고르겠죠. 아니면 캔이 쳐맞고 울고 있으면서 9, 8, 7 하면서 옆에 얻어 터진 캐릭터 있잖아요. 스파투는. 동전 딱 넣으면 따라랑 하면서 눈을 빛내죠. 눈 찡 빛나고. 그리고 나를 이긴 가일이 그런 말을 하죠. 집에 가서 가정적인 사내가 되어라. 고홈 앤 디어 패밀리 가이.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떤 게임의 룰에 밖에서 이 게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얘기 했잖아요. 100원에 몇 판을 할 수 있다라는 규칙을 100원을 더 넣으면 또 컨티뉴을 할 수 있다는 개념은 그럼 현질이 아닌가? 라는 질문도 던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락실 시절에서 컨티뉴을 더하는 것과 지금의 우리가 현질이라고 부르는 것의 차이는 뭘까? 여기서부터 답을 해보면 우리가 지금의 현질이 뭔가를 좀 알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광고 듣고 시작해보죠. 그것은 알기 싫다는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빅그린 프리미엄 헤어케어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두피도 피부니까. 클렌징으로 세안하고 스킨, 로션, 영양크림까지. 얼굴에 놓치기 싫은 피부관리. 같은 피부인 두피는 잊고 계셨나요? 짜증나고 힘든 일상으로 지친 두피와 모발을 새로워진 빅그린 투쓰리 프리미엄 샴푸에 맡겨주세요. 소중한 내 두피와 모발의 변화. 잊지 마세요. 두피 역시 내 소중한 피부란 사실. 두피도 피부니까. 빅그린 투쓰리 프리미엄 데일리 스컬프 샴푸. 빅그린 같이 쓰면 더 좋아요. 투쓰리 트리트먼트, 투쓰리 헤어팩. 빅그린은 둘 중 하나입니다. 세일을 하거나 새로운 제품에 입점했거나. 아, 쉬지 않고 일하세요. 네. 이런 워커홀릭 사장님 덕에 저희들이 잘 돼요. 저번주에 제가 세일을 읽었으니까 이번주에 입점이 됐겠죠. 이번주에 신상품, 네. 기초라인 제품이 모레에 입점됐습니다. 페이스라인입니다. 퓨어 화이트 라인이고요. 토너, 세럼, 로션, 마스크팩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극단의 자연주의 컨셉은 화장을 안 하는 걸 텐데요. 사지 마세요. 극단의 자연주의 컨셉으로 빈병을 파는 걸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예민하신 분들의 머릿결에 희망을 주었던 빅그린 얼굴에도 줍니다. 네. 얼굴에 희망을 준다는 건 다른 뜻 아닌가? 그러게 말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뭘 켜서 되나? 경락토너. 뭔가 아니야? 액세스몰 빅그린 페이스라인 페이지에서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네. 코스메틱 많이 준비하신 것 같더니 처음에 얘기 듣고 나서 한 4년 지났거든요. 인제 액세스몰에 들어왔네요. 여름에는 또 냉장고에 넣는 마스크팩 씌워놓고 자는 그 맛이 있죠. 아, 그런 게 있구나. 한 번도 생각 못 해봤네. 그거 짱이에요. 네. 음, 알겠습니다. 마스크팩도 있어요. 광고 듣고 돌아왔습니다. 여름방학을 맞이하며 보내드리는 파케문학관. 현질의 역사와 문화학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보고 있습니다. 네. 이경혁 문학인입니다. 난이도와 숙련도에 대한 이야기. 짧게만 줄이면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드릴 이야기들은 아까 소개를 받았어요. 그 일이 들어갔나요? 뭐가요? 난이도와 숙련도에 대한 이야기? 이제 하실 거예요. 저희가 왜 이렇게 헤매냐면요. 광고 듣는 사이에 방이 더워서 녹음이 중단됐거든요. 컴퓨터가 열을 많이 받아가지고요. 그래서 원래 녹음됐던 분량에는 김민아 아저씨를 지금 대차게 깠었고요. 이경혁 문학인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아무튼 그렇습니다. 옛날에 보는 스포츠로서의 대전 격투는 누가 죽어야 끝났잖아요. 세상이 바뀐 다음부터는 누가 죽어도 끝나지 않는 방식으로 스포츠 종목이 바뀝니다. 근데 비디오게임이라는 것은 보는 것이자 하는 것이잖아요. 아케이드의 시절에는 목숨만 갖고 현질을 했는데 캐릭터에 이제는 자케의 목숨 말고도 명예 성공 발전 이런 모든 것들을 걸고 그때그때 돈을 받는 지금 말씀하신 딱 그 부분이에요. 고전 오락실에는 현질이 없었느냐 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우리가 돈 버는 애들이 연습도 많이 했죠. 근데 게임이 끝났을 때 게임 오버가 뜨지 않고 컨티뉴 컨티뉴가 뜨면서 동전을 한 번 더 넣으면 다시 한 번 트라이를 할 수 있었던 것도 어떻게 보면 현질이랑 같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의 현질만 우리는 비난을 하고 있는가 거기를 볼 때는 둘의 차이 고전 오락실과 지금의 현질의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를 얘기하려면 난이도와 숙련도 얘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답니다. 난이도와 숙련도 얘기는 우리가 지난 방송에서도 한 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 게임의 의미는 어디서 나올까 라고 했을 때 게임의 컨텐츠가 제공하는 난이도라는 게 있죠. 인간은 언제나 도전하는 동물이죠. 그 주어진 난이도를 어떤 식으로든 내가 가진 기술과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극복해 나가는 재미가 게임의 어떤 가장 큰 의미 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과거 게임의 가치는 원코인 클리어에 있었죠. 그렇죠. 원코인 노범 클리어 네. 노범 네. 아니 전 원코인은 봤는데 그 노범 클리어 영상을 봤는데 네. 정말 패턴을 외워서 가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맞아요. 그러니까 막 그 탄막 슈팅 게임 있죠. 총알 막 쏟아지는 비행기 게임 이런 거 할 때 보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피하잖아요. 총알을. 그런데 그분은 아예 쏠 때 이 위치가 빈 공간이다를 알고 거기 가서 기다리고 계세요. 좌표를 기억하죠. 네. 아마 삼각함수 이런 것도 막 계산하시는 모양이던데 당구 치면 되게 잘 치실 거예요. 아 진짜요. 원코인 노범 플레이 같은 규칙 안에서 최선의 플레이를 하는 것들이 과거 오락실의 방식이었고 주어진 난이도라는 것이 숙련도 플레이어의 숙련도를 통해서 극복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게임의 의미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둘은 계속 긴장관계에 있습니다. 이것이 게임 내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상품으로서의 의미에서도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어제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오락실이라는 장면을 이야기를 하면서 오락실 주인 아저씨와 고수 플레이어가 격돌하는 장면을 이야기를 했었죠. 하나의 코인이 얼마만큼의 가치를 만들어내는가가 플레이어의 숙련도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플레이어의 숙련도는 당시에는 정말 게임의 가치를 마구 바꿔내는 요소였는데 지금 오늘날 우리가 현질이라고 부르는 모바일 네트워크 게임에서 플레이어의 숙련도는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잘 보세요.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에는 터치스크린 기반으로 보통 많이 플레이를 하게 되고 터치는 기술이 계속 발전하면 또 나아질 수도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굉장히 복잡한 커맨드를 어떤 입력하고 플레이어의 숙련도가 제대로 인터페이스 안으로 들어가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유리 자체가 미끄럽죠. 오락실 스틱을 잡아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정밀한 커맨드가 싹싹 들어가는 맛이 있어요. 기계마다 조금씩도 다르고 그래서 딱 안 잡으면 처음에 그것부터 해보죠. 버튼감 둘러보고 스틱이 어느 정도 입력인가를 막 체크하면서 뒤로 빠지면서 잠깐만 잠깐만 손발 눌러보고 오케이 알겠어. 그렇죠. 그 장면이 있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칼을 한 두 번 휘둘러보는 그 장면들이 왜 있냐면 그 정도만 알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외국에 나갔다가 한국에 들어온 학생들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90년대에 학교를 다닌다. 1세기의 오락실은 못 가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틱이 팔각이에요. 팔각은 뭡니까? 여덟 방향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스틱은 대부분 무각이었죠. 온 방향으로 다 갈 수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인식은 여덟 방향으로 했는데 학생들 사이에서 극혐 스틱은 팔각으로 딱 딱 딱 딱 딱 끊어지는 스틱. 기술 수위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입력의 자유도. 왜? 내가 입력이 충분히 자유로움이 될 만큼 고수거든요. 다들. 근데 그 정도의 숙련도가 모바일 게임에 필요한가? 혹은 필요하다면 어떤 의미일까? 이제는? 그 숙련도가 모바일 게임에서 잘 구현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 만들어내는 가장 큰 특징이 숙련도라는 게 말 자체가 갖고 있는 함의예요. 숙련도는 어디에 쌓이죠? 몸이죠. 네. 우리의 몸에 쌓입니다. 척추에 쌓이죠. 플레이어가 예를 들어 뭐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아 나 이거 되게 오랜만에 하는데 하고 앉았는데 이미 손이 움직이는 경우들을 많이 겪어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가까이 얘기하면 스타크래프트가 대표적입니다. 그럼요. 스타크래프트 손 놓은 지 10년이 넘어가는 아재들을 PC방에 데리고 가서 앉혀놓으면 되게 자연스럽게 5, 4, 3, 2, 1 카운트와 함께 집게 손가락과 새끼 손가락을 테란하는 유저는 B와 S에 놓고 시작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그게 이제 친구들이랑 가서 하면 저쪽에서 탄식 나오죠. 아 일꾼 못 나눴어. 네. 처음에 일꾼 네 마리 쫙 나갈 때 분배 못하는 거예요. 몸이 기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몸이 기억한다는 건 숙련도가 어디에 쌓이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예요. 아까 난이도를 극복하는 플레이어의 무기로서의 숙련도를 얘기를 했고 그것이 플레이어의 몸에 쌓이고 있었다라는 것은 난이도와 숙련도의 대결이라는 게임의 의미에 있어서 플레이어가 난이도를 넘어설 수 있는 무기라고 표현을 해도 맞을 것처럼 숙련도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죠. 자전거 타는 것 화투 치는 것 네. 심지어 어느 정도 레벨 이상이 올라가면 이제 우리는 선수의 피지컬을 원하잖아요. FPS라든가 스타도 그렇고요. 이것이 게임 안에서의 난이도 숙련도의 의미였다면 게임 결제 쪽으로 이 얘기가 나오면 다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오락실 아저씨 얘기를 다시 해봅시다. 오락실 주인 아저씨가 고수 아이를 쫓아내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는 숙련도가 정말 최상으로 쌓였기 때문에 그 숙련도 덕택의 1코인의 가치는 무제한으로 올라갈 수 있었고 아저씨는 그래서 일종의 인터럽트를 걸죠. 기계를 꺼버리고 회전률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너 많이 했어. 집에 가라 이제. 공부 좀 해라. 내보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숙련도와 난이도의 문제는 게임 안에서는 어떤 게임의 재미를 만들어내는 의미였지만 이것이 결국 상품 컨텐츠로서의 의미로 다가갈 때는 가치 자체에 도전할 수 있는 플레이어의 기회를 만들어주는 개념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모바일 네트워크 게임에 들어오게 되면 그 숙련도가 사라졌어요. 우리가 모바일 가상 스틱은 아무리 돌려도 이게 자신의 몸에 붙는다는 느낌이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애초에 그렇게 기획하지도 않아요. 이제 게임들은. 그 인터페이스가 쉽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비단 모바일 게임만 그런 것도 아닙니다. PC 게임의 경우도 아직까지도 대전형 게임들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어의 숙련도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게임들이 있는 반면에 그런 게임들은 오히려 우리가 현질이라고 부르는 형태를 가급적 도입하지 않으려 하죠.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게임들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숙련도가 배제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게임 컨텐츠 안에서. 게임을 당신이 몸이 당신의 몸이 이 게임을 얼마나 잘하는지 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런데 게임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결국 난이도의 극복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게임을 함에 있어서. 거기서부터 쾌감이 오는데 숙련도가 없어지면 난이도를 뭘로 넘어? 라는 질문을 던져야 되잖아요. 숙련도의 빈자리는 뭐가 들어가고 있을까를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 거고 그 빈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두 개라고 봐요. 레벨과 아이템입니다.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디아블로 2의 경우가 참 인상적이었어요. 디아블로의 경우에는 2에서 지하로 파고드는 첫 번째 액트1의 장면에서 액트1 보스 안다리엘이라는 보스가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얘를 만나게 되는 게 일반적인 플레이를 하게 되면 보통 사람마다 틀리지만 레벨 9에서 12 정도 사이 정도의 안다리엘을 만나게 되는데 처음에 딱 만나면 아무것도 못하고 죽어요. 몇 번 더 트라이를 합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죽어라 구더기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자꾸 구더기 되네. 극적극적하면서 시체 거기 있으니까 시체 주스려고 또 그렇습니다. 또 털리고 또 털리고 그래도 안 돼서 ESC 누르면 마을에 내 시체가 와있고 그렇죠. 그거 많이들 겪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숙련도를 계속 쌓아 나가면서 뭔가 내가 더 컨트롤이 좋아지면 플레이가 가능할 것 같아 클리어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막 뛰다가 안 되면 보통 뭘 하냐면 그냥 필드를 한 바퀴 더 돌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좀 쓸만한 아이템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하다가 레벨업이 딱 되면 이제 좀 해볼 만하겠는데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들어가 보면 실제로 레벨이 좀 올라가고 아이템이 갖춰지면 아까보다 너무 쉽게 잡는 거예요. 또 철학 같은 소리가 나옵니다. 여기서 레벨이 올라간 건 내가 아닙니다. 내 캐릭터지. 그렇죠. 레벨과 아이템이라고 제가 숙련도를 대체하는 두 개의 개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디아블로2를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만 숙련도가 모자란 사람도 레벨과 아이템을 통해서 자신의 모자란 숙련도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저랑 유피님 게임 추앙이 확실히 갈리는 게 저는 곧 죽어도 아케이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조작의 숙련도 쾌감 내가 익숙해지는 이게 있어야지 게임이 재밌는 타입이고 유피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RPG 게임도 옛날에 많이 했었고 패키지 게임도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저는 만약에 RPG 게임 같은 거를 RPG 게임을 했던 친구 앞에서 잡아서 앉아잖아요. 그럼 걔가 그래요. 아 RPG 게임도 안 해보니까 이렇게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RPG 게임을 즐겼던 사람들한테는 당연한 경험치가 저한테는 없다는 거예요. 네. 따라서 몸에 쌓이는 것은 반사신경과 결정능력 이런 게 아니라 돈을 언제 쓰고 레벨을 언제 올리고 하는가에 대한 판단력 같은 거랄까요? 따라서 역설적으로 좀 더 그전엔 스포츠였다가 이제는 좀 더 사회생활에 가까워졌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그 사회생활 이라는 개념 네. 딱 그 느낌 같습니다. 내가 플레이한다라는 개념이 아닌 거예요. 이 게임 안에서 레벨과 아이템이라는 것이 숙련도를 대체하기 시작하면서는 나의 온전한 나의 플레이로부터 한 발 더 뒤로 물러났다 라는 개념으로 작동을 하게 되고 아까 디아블로2 얘기를 했지만 디아블로2는 분명히 숙련도가 있습니다. 잘하는 사람은 그럼요. 예전에 그런 대회도 있었죠. 레벨C 빨리 짓기 대회 이런 것도 있을 정도로 숙련도가 분명히 좌우한 게임이었는데 그로부터 변해온 지금의 게임에서는 숙련도를 찾아보기 어려운 게임들이 굉장히 늘어나버렸어요. 다시 말해 숙련도가 100% 사라지고 그 빈자리를 레벨과 아이템 난이도를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너의 무기는 레벨과 아이템뿐이야 라는 게임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것을 세 글자로 린저씨라고 그러죠. 방송을 듣고 있는 린저씨 분들에게 죄송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린이지를 플레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물량을 들고 있느냐 얼마나 좋은 장비를 들고 있느냐 의 문제지 않습니까? 대단한 컨트롤이 있어요. 린이지도 저는 있다고 보는데 있는데 내 몸보다는 내 배낭이 더 가치가 있다는 거죠. 훨씬 훨씬 그 이후에 같은 형태의 MMORPG의 컨트롤 요소가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게임들이 계속 나왔는데 린저씨라는 것은 그 정도의 컨트롤도 못하는 사람들을 두고 우리가 했던 말이었죠. 그 정도의 컨트롤도 외면하고 가급적 사회생활로서의 게임을 즐기는 이라고 얘기합시다. 레벨과 아이템이라는 것이 숙련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 등장을 했다는 게 결국 가격에 큰 영향을 준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레벨이 그냥 별도의 추가 현금 없이도 사실은 쌓이거든요. 고전 RPG에서도 충분히 레벨이라는 게 있었고 아케이드 게임도 왜 플레이하면서 저기 뭐야 던전앤드래곤 같은 경우는 계속 레벨업을 하게 되고 던전앤드래곤이 대표적이죠. 네. 그런데 던전앤드래곤의 레벨업과 지금 모바일 RPG 레벨업은 또 다른 지점이 있죠. 왜냐하면 당시에 레벨업이라는 것은 영속적이지 않았습니다. 한판이 끝나고 다시 시작하면 다시 레벨 1부터였어요. 그런데 지금 요즘 모바일 네트워크 게임들의 레벨업이라는 건 영속적입니다. 왜냐 이 게임에는 시작과 끝이라는 게 없거든요. 시작은 있네요. 시작은 있어요. 끝은 없죠. 한판이 끝나고 다시 레벨이 1이 되면 NC는 불타죠. 네. 말 그대로 불탑니다. 판교의 거대한 불이 잡지도 못해요. 건물 하나 다 타는데 지금 NC가 자주 나오는데 죄송하네요. KBO는 99단으로 운영되게 될 것입니다. 레벨과 아이템이 영속적인 것처럼 보이게 나타난다는 것 이거는 사실 기술적 기반이 필요한 겁니다. 서버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서버가 24시간 존재하라고 이 게임이 영속적일 것이라는 일종의 가정이 있기 때문에 레벨이라는 것은 계속 영속적으로 이어지는 개념이 가능한 거거든요. 아까 스팀에 대한 비유의자 설명으로 따로 문학인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삶을 걸고 했던 지점 어딘가가 서버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레벨과 아이템은 정확히 서버에 쌓인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게임을 하는 장소도 상관이 없잖아요. 언제 어디서나 24시간 네가 원하는 만큼 네가 진행한 것을 우리가 그대로 돌려주겠다라는 것이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면 한편으로는 그 플랫폼에서는 우리의 숙련도를 다 가져가버린 거예요. 난이도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였던 숙련도는 서버에 데이터화된 수치로서 네가 플레이를 얼마나 잘했고 못했고는 상관없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플레이했느냐로 쌓이게 됐고 그 시간이라는 것은 게임사의 마케팅에 의해서 시간이 부족해? 그럼 현금을 더 넣으면 넘어설 수 있을 거야라는 개념으로 넘어오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완성이 우리가 부정적인 어휘를 붙이고 사용하는 현질의 개념이 된 거죠. 그러네요.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숙련도를 대체한 레벨과 아이템이라는 것이 다시 한 번 현질이라는 외부 개입의 가능성을 열어주면서 그때부터 우리는 이것이 현질이다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죠. 아까 고전오락실의 차이라면 바로 그 지점입니다. 고전오락실에서는 어쨌든 숙련도가 살아있었고 그 게임오버가 되야만 다시 붙을 수 있는 거였잖아요. 게임오버가 된 다음에 다시 붙어도 사실은 보스가 세면 또 죽습니다. 그럼요. 저는 오락실에서 그 총 쏘는 게임지 주라기공원 그거를 만원 넣고 클리어를 한 적이 있는데 동전 500원짜리 20개를 쌓아놓고 근데 그 티라노를 못 잡아서 거기서 5천원 썼어요. 결국 내 몸이 이겨내지 못하면 계속해서 돈을 쓸 것을 강요하는데 여기서는 얘기가 문장이 달라지죠. 네가 성공하고 싶으면 돈을 계속 써야 된다는 새로운 강요. 네. 이게 결국은 수익과 연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게임사와 플레이어라는 근데 문학적으로도 이게 더 현실적이에요. 고전게임은 죽음을 실패로 봤다면 현재의 게임은 실패를 실패로 보죠. 네. 맞습니다. 더 현실적이다 보니까 지저분해진 건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제가 뭘 상상하면서 잠깐 딴 생각하면서 피식했냐면요. 스트리트 파이터 2가 처음 나왔을 때 그때가 우리 동네 오락실에서는 최초로 세로로 반대쪽에 기계 두 대를 놓고 같은 게임을 두 사람이 하는 바로 이 2미터 대전 그게 처음 구현되는 때였어요. 그러니까 누가 이음은 누군지 가서 보고 오는 이렇게 한번 보잖아요. 그렇죠. 연전연승하는 사람들은 스타가 되고 나갈 때 뚜드려 맞고 근데 그 자리에 스트리트 파이터 2가 안 있고 리니지가 있다고 생각해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화면 옆쪽은 동전으로 가득 차 있고 한 손으로 플레이하면서 동전을 계속 넣겠죠. 그게 컨트롤이 되겠죠. 네. 그렇게 상정할 수 있습니다. 이게 훨씬 더 현실적이네요. 혈미 형님들 이렇게 와서 동전 넣어주고 아 그렇구나 지가 안 하는 거야. 형님 물약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성주니까 아 그러면은 이제 옆에 있던 혈맹들이 한쪽이 PVP 이겨 그럼 다 옆으로 가서 죽고 있고 그런 거나 네. 이런 변화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게임 안에서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게임사가 만들어낸 수익이라는 상품으로서의 속성 때문에라도 이런 변화는 어느 정도 필연적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와중에서 숙련도의 자리를 서버가 가져가게 된 거고 그러면서 게임사는 숙련도라는 플레이어의 무기였잖아요. 플레이어는 난이도 앞에서 이제 맨손이 됐다고 봐야죠. 난이도를 넘고 싶어. 한번 해봐. 근데 안 되면 우리가 새끼를 열어줄게. 돈을 내면. 이라는 개념이 된 겁니다. 이것이 지금 현질이라는 개념을 만든 어떤 배경 가장 큰 배경일 거예요. 고전적인 게이머들은 실력이 없는 플레이어들도 잘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혀를 끌끌자지만 실제로 게임회사들이 의도한 건 실력의 의미를 이동한 거죠. 네. 너의 실력이라는 것이 숙련도만 있는 건 아니잖아? 라는 표현으로 좀 가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머니와 카드를 잘 보아라. 그래서 실제로 그런 말이 나오죠. 돈 없으면 게임 접어야죠. 그렇죠. 근데 숙련도가 이렇게 빠지면서 물론 지금 얘기 나오는 것처럼 다양한 비판들이 발생을 합니다. 가장 큰 것은 결국 이 경쟁의 판 자체 싱글플레이라면 난이도와 숙련도의 대결일 거고요. 멀티플레이라면 사람과 사람과 대결인데 싱글플레이의 경우에는 경쟁 자체가 불공정해졌다는 느낌을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사회와 가까워졌으니까요. 난이도는 그대로인데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숙련을 쌓아도 저 난이도를 극복할 수 없게 되는 거대한 장벽이 생겨버렸습니다. 맞습니다. 당연히 불공평해지니까 게임사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새로운 대립관계를 만들어보자고 그래서 PVP가 갑자기 무리하게 도입이 되죠. RPG에도 요새는 다 PVP가 있습니다. 네. 우리 기지를 누가 털어먹죠. 밤에.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성주님 성이 약탈당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밑에다가 누가 털었는지 보여주고 복수하기 버튼을 넣어줍니다. 그렇죠. 이렇게 경쟁을 통해서 또 다른 어떤 갈등을 만들어내고 그러면 이 기존의 난이도와 숙련도의 갈등을 이제는 다른 사람 더 높은 레벨과 더 높은 장비를 갖고 있는 사람과 네가 경쟁해서 이겨봐라는 새로운 경쟁을 제시를 하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트릿파이터하고 리니지 PVP를 한번 대놓고 향상을 해봤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숙련도는 빠진 상태예요. 지금 딱 우리 유피디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결국 경쟁은 누가 더 코인을 많이 넣느냐 이잖아요. 코인 넣는데 숙련도가 필요하 숙련도는 필요할 수 있겠네요. 네.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 약간 그런 느낌인 거예요. 지금 우리의 플레이가 나의 숙련도로 싸우지 않는 것이라면 일종의 대리사회의 게이밍의 현상일 것이다 라는 지적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리니지도 PVP가 굉장히 꽃이었잖아요. 그런데 다들 아이템을 돈 주고 사서 PVP에 그렇게 목을 매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점점 들으면 들을수록 이게 가장 논리적인 발전의 흐름인 게 맞긴 맞구나 라는 생각이 이상하게 전연드네요. 이게 비단 게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대리사회라는 표현을 썼지만 나의 숙련도를 대리하는 레벨과 아이템이라는 것이 모바일 네트워크에 지금 존재를 하고 있고 하나의 플랫폼이 그것을 만들어가잖아요. 어린이 애니메이션에서도 비슷한 현상들이 나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포켓몬스터를 잘 보면 주인공이 싸우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포켓몬을 모아서 대리전을 치르죠. 네. 어른들은 잘 모르지만 육아하시는 분들은 터닝메카드라는 국산 애니메이션도 많이 보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대리전을 합니다. 아이들은 카드를 내고 몬스터를 대신 출동을 시키죠. 제가 한두 기 사보았습니다. 그거 사셨어요? 네. 누구 선물 주더라고요. 그런데 80년대 90년대 TV를 주름 잡던 어떤 아동용 애니메이션들의 전투라는 것은 주로 거대 로봇물 중심이었고 주인공이 탑승을 했어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리고 또 옛날에 가치관을 알려주는 게 아니 미사일을 맞은 건 내 로봇인데 조종관에 있는 내가 아파하죠. 네. 둘이 묶여 있잖아요. 그렇죠. 싱크로율 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100% 네. 지금 터닝메카드 포켓몬에서 물론 이제 포켓몬이 당하면 가슴은 아프죠. 귀여우니까요. 하지만 몸은 안 아프잖아요. 태권부위의 처리는 쇠돌이었나요? 태권부위가 정말 아파했어요. 맞습니다. 그 둘의 싱크로가 어느 정도 끊겼다는 거죠. 그런 지점이 대리사회 라는 지점인 겁니다. 플랫폼에 들어가면서 결국 우리의 게임인 자체도 어떤 나의 게임이 아니라 이제는 데이터가 알아서 싸워주는 형태로 바뀐 거죠. 그 지점이 지금 우리가 고전적인 어떤 숙련도로 난이도를 넘어서는 과정에 대비되면서 현질이라는 의미를 새롭게 만들어냈다는 지점인 겁니다. 따라서 현질을 많이 해서 게임 내에서 성공을 거두어본 유저들은 사회에서 느끼는 약자에서 포식자가 되어가는 어떤 중간 모두가 중간 단계에 있죠. 중간 단계에서의 만족감을 성취하는 게 분명하군요. 이렇게 현질이라는 게 결국 숙련도를 밀어내고 어떤 일종의 게임의 규칙에 바깥에 존재하는 지름길로서 들어왔다는 점을 좀 얘기를 했는데 이 현질이라는 것은 그냥 현질로 머무르지 않고 한 단계 더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질만 비난한 것이 아니라 요즘 사람들은 하나를 더 찝어냅니다. 그게 바로 확률형 아이템 이죠. 그 이야기를 잠시 후에 볼 거예요. 모두가 장인이 되는 것이 당연한 시절이 있잖아요. 그릇을 만들든 칼을 벼리는 사람이든 농사를 하는 사람이든 자기 몸이 기억하고 있는 실력 총체적인 모임 으로써 그 사람의 삶이 결정지어지던 물론 그 시절에도 군인이 돼서 승신을 할 수도 있고 정치를 할 수도 있어요. 뭔가 밑에서 알아서 하게 두고 자기는 다른 일만 할 수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극소수였잖아요. 그 권력을 전 인류가 탐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바뀌는 게 당연하다고 자꾸 저는 느껴지는 거예요. 롤의 성공하고 배틀그라운드의 성공을 보면 이제 현질로 현질로 자우되던 게임판에 대해서 실증을 느끼던 유저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잖아요. 그 얘기를 배틀그라운드 이야기를 하면서 드렸었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변화하는 세상의 흐름을 읽고 있는 것만 분명합니다. 광고를 듣고 와서요. 그것은 하기 싫다는 아로니아 제품 최초의 히트작 평산네이처 아로니아진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 입니다. 언제까지나 마지막 선택 아로니아진 앞면 뒷면 측면까지 완벽 방수 양면 사용으로 다양하게 꾸며보세요. 케미하우스 애견 매트 잊지 마세요. 두피 역시 피부란 사실 빅 그린 엑세스몰에서 만나는 빅그린 헤어케어 시스템 네 그래서 웬만큼 게임 좀 하고 사는 일반인들은 그냥 보통 현지를 이제 그렇게까지 죄악시 하지도 않습니다. 안 그러면 못하는 게임이 너무 많고 물론 저는 가급적 이제 현질 현질 완전히 손 놓은 지가 한 3,4년 됐거든요. 다신 그런 거 안 해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음 편하게 살아요. 바쁘기도 하고 근데 남는 시간을 여기에 쓰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문화인들은 또 이게 다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2018년 현재 여전히 논란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광고전에 문학인이 말씀해 주신 확률형 아이템입니다. 이경영 문학인과 함께 이번 주말에 파케문학과 함께 하고 있어요. 현질 얘기를 하다가 확률형 아이템으로 한번 점프를 하게 됩니다. 이 두 개는 어느 정도 엮여서 얘기되기도 하고 또 분리해서 얘기하기도 하는데 게임에서 확률을 완전히 사실 분리해서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애초부터 가위바위보도 사실은 33%의 확률인 거고 추사위 던지기도 그랬잖아요. 그리하여 모든 게임 개발자들은 확률을 얻는 게 자세히 안 돼 있는 게임 개발 도구로 게임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네. 그거는 아주 면밀하게 분석해서 또 다 작업을 하게 되는 거고 유료화 현질이 없는 게임들도 당연히 확률 베이스로 다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다못해 철권도 확률이잖아요. 데미지 확률 이지선다도 걸리고 명중률 스플래시 데미지 확률 확률 자체를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맥락을 잘 보면 현질에서 확률로 넘어왔다는 것은 확률 자체가 아니라 확률에 붙는 현금 유입 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가를 보겠다는 거죠. 세 글자로 사행성 이죠. 사행성 없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유한국당 공심위도 현질을 할 수 있는 곳에만 합니다. 확률이 0%인 동네에는 아무도 공천하지 않아요. 돈 낭비거든요. 이 얘기 나올 줄 몰랐다. 훅 질리셨어요? 최근에 우리가 거대한 황유령 게임을 했잖아요. 나중에 직업 다 잃으시면 다음번 총선 때 한번 들어오세요. 온 세상을 정치로 설명하시게 돼요. 황유령 아이템을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황유령 아이템이라는 것은 이런 거죠. 게임에 내가 만원을 결제를 했다. 여기까지는 현질이었죠. 아까. 그렇게 만원을 넣고 숙련도 대신하는 레벨 아이템에 투자를 했는데 고정된 가격이 아니라 몇 프로의 확률로 어떤 템이 어떤 카드가 나올지는 우리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 중에 하나가 나올 거예요. 라고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확률형 아이템이라고 하죠. 확률형 아이템 확률 자체를 보는 게 아닙니다. 아이템을 돈 주고 살 수 있는데 그것이 확률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많이들 사보셨을 거예요. 패키지를 샀는데 10개짜리 카드 패키지를 샀는데 육성 카드가 나올 확률이 얼마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까보면 두근두근 하면서 이번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분명히 재미는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게임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옛날에 야구 카드 포장이 되어 있는데 안에 무슨 선수가 있을지는 모르잖아요. 저는 늘 NBA 카드를 샀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행성 의 맛은 짜릿하죠. 짜릿하죠. 왜냐하면 실제로 그건 사행성 템이 맞는 게 진짜 유명한 선수의 루키 카드가 나왔으면 그건 집한체가 됐거든요. 그 개념이 사실 그대로 넘어왔잖아요. 왜냐하면 카드라는 표현을 그대로 쓰고 있고 별 달리는 것도 거의 비슷한 맥락이 거든요. 그게 그대로 따라온 게 게임 속의 확률형 무과금 유저여서 예를 들어 확률형 아이템을 10개짜리를 한 번 까는데 보통 1000다이아 이렇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이 다이아 같은 경우는 보통 로그인 보상으로 1다이아 이렇게 주는 거를 저는 1000개까지 꾸준히 모아가지고 열어보고 그런 타입이거든요. 그게 게임 이전에 부터 있었던 맥락이죠. 수능 시험에 상자가 다음과 같이 2m의 배수로 쌓일 때 총상자 몇 개냐면 공식으로 푸는 사람 몇 명 없습니다. 그림을 딱 그래요. 저는 수리형형은 그거 한 문제 풀고 잤어요. 6면체를 쭉 그리다가 0 다 못 그리겠어. 그럼 0 쓰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쓰네. 맞고. 그럼 간혹 맞습니다. 제가 10번쯤 얘기했습니다. 이 방송에서 제가 0 써가지고 4점짜리 문제 하나 맞추고 대학 들어간 사람이에요. 저는 수능 마지막 주간식 보면 소수점 두 자리잖아요. 저 그거 맞았어요. 찍어서. 답이 뭐. 0.25였나? 0.25 찍을만 하네요. 그건 거의 요즘 리니지 광고에 나오는 느낌이 좋습니다. 정말. 와. 아니 진짜 놀랬어요. 택진이 형의 수능 쿠폰을 긁어본 듯한. 또 다른 얘기했어. 잠깐만요. 가세요. 지금 우리가 황규령 아이템 얘기를 잠깐 했는데 이 얘기가 왜 현지에서 나왔냐면 앞에 얘기한 난이도 숙련도의 이슈가 같이 이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숙련도가 살아있던 시절의 게임의 난이도를 극복하는 과정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게임은 언제나 과정의 매체예요. 엔딩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 엔딩을 봤을 때의 쾌감이라는 거는 정말 그 지난한 도전과 실패의 과정 속에서 그 찔끔 카타르시스가 쏟아나는 거거든요. 오래하고 즐겁게 했을수록 엔딩을 열심히 볼 수 있고 이건 뒤집어 말하면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엔딩을 안 보고 싶은 경우도 많아요. 가장 짜릿한 엔딩은 스타하다가 이겼다는 생각 들을 때 있잖아요. 등에 모공 열릴 때 상대방이 부모님 안부 물어볼 때 진짜 탈탈 밀리고 있다가 역드락 한번 제대로 썩 들어가서 적 일꾼이 20마리가 죽어서 아 이거 이겼다 승기를 잡았다 그때부터 이제 갑자기 관대한 채팅이 나가잖아요. 고생 많았어. 너 같은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추방해야 된다. 그 짜릿한 과정을 만들어가는 것이 사실 게임의 핵심인데 그 과정을 만드는 과정이 사라지잖아요. 그런데 현지를 통해서 그게 생략이 됐다라고 했는데 그 생략의 과정은 확률형 아이템에서 무엇으로 생략이 되냐면 과정이 빠지고 결과만 보여주는 확률의 결과만 남게 되는 형태가 확률형 아이템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용사가 어떤 몹을 몇 마리를 죽이고 레벨업을 해서 간신히 최종 버스를 물리쳐서 어떤 보검을 하나 집었다라는 과정은 확률형 아이템에서는 용사가 물리쳤다. A, B, C 중 하나의 상자를 선택하세요. 그러면 물리치는 과정도 별로 보람이 없어지네요. 네. 그 과정이 그렇게 텍스트로만 딱 나오잖아요. 잘 보면 그런 식으로 확률형 아이템이 과정을 대체해버린 거죠. 아까 우리 처음에 얘기했던 숙련도를 레벨과 아이템이 대체해서 현질이 나왔고 이 현질이라는 것이 확률형 아이템이 되면서는 게임의 과정 자체 숙련도가 사라진 과정 자체를 밀어내고 거기에 최종 결과만 남겨서 A, B, C 중에 하나를 우리가 제공하겠다는 형태로 남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변별성이 생기잖아요. 똑같이 천만 원을 쓴 사람인데 둘의 결과가 다르잖아요. 우리는 사회와 너무 닮은 문화 컨텐츠를 종종 경계하곤 합니다. 전통적으로 좋은 가치관을 가르쳐주지 않는다고 그래서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이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서 사회를 반영한 거 맞는 것 같은데 사회랑 잘 맞는 것도 맞는 것 같은데 이런 가치관만 마음속에 들어가면 몸이 기억하는 것이 결국 인생은 확률이다. 지금 딱 유PD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정이 사라지고 결과만 남는다는 사실 이게 게임만의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이 느끼잖아요. 공부는 과정이 중요해. 말들은 많이 합니다만 어쨌든 수능 점수로만 사람을 평가하는 시대고요. 역시 사람은 살아온 과정을 봐야지 라고 하지만 우리는 채용할 때 토익 점수만 봅니다. 결과만을 중시하는 시대에는 게임만의 얘기가 아니라는 것은 저는 90년대였네요. 노래 중에 그런 노래가 있어요. Yes or No라는 노래가 있는데 가사가 그거예요. 과정은 없고 결론만 있어.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그래요? 네. 아 그래요? 이거 노래 아시죠? 아니요. 왜 땀 흘리세요? 아니 41살 아니야. 51살인가 봐요. 무슨 노래예요? 진짜 이 노래 몰라요? 어디 찾아보고 있는데 검색도 아 이거 솔리드 노래야? 아니에요. 그럼 나이뮤지스야? 나이뮤지스 노래를 내가 어떻게 알아? 나이뮤지스가 그대를 왜 했어요? 아니 근데 Yes or No라는 노래가 너무 많아. 과정은 없고 결론만 있어로 검색하면 나왔죠? 찾아보자. 아니 지금 바로 어떻게 찾아. 아니 진짜 이때니까 와 진짜 이렇게 또 몰아가시네. 있어요. 과정은 없고 Yes or No 1992년 6월에 나왔고요. 4집 김상아. 그래요. 이때니까. 서태지 시절에 나온 노래예요. 전주 되게 길어요. 참고로. 옛날 노래는 그렇죠. 알았어요. 틀어놓으면 안 돼요. 이거 조작권 위반이에요. 아무튼. 게임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92년에 과정은 없고 결론만 있다는 얘기가 나왔대니까요. 이 하나의 거대한 흐름이에요. 말 그대로. 근데 그것이 심지어는 생산이나 뭐 이런 쪽의 문제가 아니라 좀 쉬고 놀고 즐겨보자라는 유희의 매체에서도 노는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노는 템이 A가 나왔냐 B가 나왔냐 C가 나왔냐가 중요한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이 노래 왜 이렇게 담고 있는 내용이 많아요? 장난 아니죠. 가사 보면. 과정은 없고 결론만 있어. 무엇이 대답인지 잘은 몰라도. 세상 모든 일. 이제 이러고서 으어 택진이 형. 세상에 모르는 게 너무 많아. 모든 일이 다 그런 것 같다가 마지막 줄이에요. 갑자기 내 자신이 소외된 것 같다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그러네. 하하하하 이거 미래사회를 예측하고 있잖아. 네. 4집 김상하 4에 나와있는 1992년 6월 음반입니다. 거의 뭐 예지력 100이죠. 이 정도는. 장난 아닌데요 진짜. 야 이분 미래학자시네. 네. 왜냐하면 제가 소외 얘기를 하려고 그랬으니까. 포크계의 엘빈 토플러시네. 포크가 아닐 거예요. 댄스곡이. 그래요? 네. 보컬 부분을 좀 들어볼까? 안 돼. 야 지금 들으면 안 된다니까. 몇 초 이한 되지 않아요? 안 돼. 안 돼. 제가 부르면 안 될까요? 우린 팔 것도 아니거든요. 내가 부르는 건 문제가 없나? 옛날에 그 무슨 9살짜리 따님인가 조칸가가 손담빛이 노래 부른 거 동영상 올렸다고 네이버에 음절협인가 해서 기획사인가 해서 건 적이 있어요. 살짝. 그게 그 얘기가 좀 유명해졌던 적이 있어요. 조심해야겠다. 그 다음부터는 업체들도 조심하고 블로거들도 조심하죠. 별게 다 있어요? 가사만 읽으면 되잖아요. 아무튼 가사 보면 대단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가사나 한번 꼭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상화의 예스 워노 결과만이 남는 어떤 이런 풍조에 대해서 그래서 사람들은 비판적인 시선도 많죠. 우리 대표적으로 얘기 많이 하는 게 영화 압축해서 소개해주는 몇몇 프로그램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더 재밌죠. 영화보다. 더 재밌잖아요. 사실은. 일요일날 낮에 점심 먹으면서 잠깐 보다 보면 영화 한 3편 본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거 보고 나면 또 영화는 보기 싫고. 네. 뭐 이제 다 본 것 같아요. 네. 거기서 본 영화 안 보게 된다? 네. 근데 그건 짱 재밌게 봐요. 맨날. 해설도 또 맛깔나게 하시니까. 그리고 그것만 있느냐. 수능 볼 때 보면 왜 언어영역에 자주 나오는 자료집 중에 수능에 자주 나오는 한국 소설 백선 그거 다 읽어보면 한국 소설을 다 읽은 느낌이 듭니다. 맞습니다. 김동인의 감자를 아무도 읽은 사람이 없지만 그래서 거기 누가 나오고 무슨 얘기냐는 다들 대답할 수 있거든요. 수능 중대가 한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네. 저는 좀 까먹었네. 수능도 찍어버려. 봉려랑 감자랑 왕서방이 나오죠. 봉려 맞나? 결과만을 모아서 가는 사회니까요. 실제로 그 소설 사이사이의 행간에 무슨 의미가 있었고 내가 어떻게 읽었느냐. 문학 수업은 항상 그 과정을 얘기합니다만 실제로 그 과정을 평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세계는 결국 과정만을 보게 되는 거고 그 똑같은 방식이 생산 학습 이런 것을 넘어서 유희의 영역에도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취준생들이 되게 잘 이해하고 있는 문제잖아요. 내가 이번에 면접 넣은 곳에서 합격할 확률을 나의 스펙으로 다시 한번 환산해보고 계산해보는 혹은 노인네들로 칠 것 같으면 여기에 투자했을 때 기대가치 그런데 그 가치의 결과 나오는 거는 내가 한 거 없잖아요. 주식시장 주식시장 주식시장인 얘기가 정말 저는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제일 나쁜 게 주식시장에서 열심히 해서 잘됐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다 거짓말은 아닌데요. 그 열심히 한 건 진짜 우리가 컨벤셔널하게 생각하는 그 열심히 한 게 아니잖아요. 네. 끊어서 죄송해요. 제가 끊을 확률에 좀 익숙해지세요. 이제 우리가 안 지가 한 달도 아닌가. 확률형 아이템 얘기를 하면서 결국 이것이 사회 현상 전반적인 트렌드와 맞닿아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고 그런데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까지 게임 제작사만을 가르쳤지 않습니까? 사실은 소비자가 부른 부분도 존재를 한다는 점을 이야기를 해야 돼요. 확률형 아이템이 나오는 이유는 그 결과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소비자에게 먹힌다는 것은 소비자들 스스로도 과정이 매우 지루하다고 느끼기 때문인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습니다. 롤플레잉 게임 같은 경우에는 랜덤 인카운터라는 형태로 전투를 만드는 게임들이 좀 있어요. 일본식 RPG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운이 나쁘면 이 마을에서 A마을에서 B마을 가는데 두 발짝 이동하면 랜덤 인카운터에서 전투. 두 발짝 가서 랜덤 인카운터에서 또 전투. 그렇죠. 전투만 네다섯 번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밤에 자기 전에 계속 되뇌입니다. 아 피곤해. 이 전투가 사실은 똑같은 패턴으로 돌아가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던 A는 B를 공격했다. 그렇죠. 결과는 땡땡이었다. 그냥 그 패턴으로 다섯 번씩 전투를 하게 되는데 게임 콘텐츠가 사실은 효율적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같은 맥락을 돌려쓴 개념이긴 한데 플레이어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루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리고 그런 지루함들이 여러 게임들에서 노가다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지 않습니까. 네. 중노동. 네. 난 이 노가다가 싫어. 그러면 우회할 수 있는 루트가 있었으면 좋겠어라고 생각을 하게 됐을 때 현금을 통해서 그 결과만을 보여주는 아이템들이 먹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 파이널 판타지 같은 거 하고 있으면 그렇게 좋아하면서 하던 애들도 중간에 가끔 졸죠. 지금 다시 하라면 그거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업 때문에 고정게임을 자꾸 잡게 되는데 미치고 팔짝 뛸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정말 심각한 부분이고 이런 것들이 확률형 아이템으로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사회 전반적인 흐름이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가 대리사회 얘기도 잠깐 했었고 이런 것들이 결국 다 똑같은 거예요. 같은 맥락을 볼까요. 많은 대기업들은 이제는 직원들을 소수의 정규직만 유지를 하고 있죠. 그러면 그들이 해야 될 일은 사실 그 인원으로 다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뭘 하죠. 외주를 던지죠. 결과만을 받아요. 턴키 발주라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과정은 니네가 알아서 해. 우리는 돈 줄 테니까 턴키로 그 결과만 주어. 그 입장이니까 돈을 이거보다 조금 줄 테니까 해줄 수 있겠니 라는 방식이 가능해지죠. 네. 그 같은 맥락이 게임과 산업에 조금씩 다른 양태로 같은 맥락으로 지금 퍼져나가고 있는 시대라는 거죠. 언제나 그렇듯이 게임만 욕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은 마음속에 있는 짐을 덜고 지나갑니다. 이렇게 확률형 아이템 현질에서 확률형 아이템 넘어가면서 이제 사회 전반적인 트레드가 결과만 보고 있다라는 흐름에 같이 묻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고 여기서 또 하나 봐야 하는 게임 플레이라는 업체가 제공한 것 밖에 존재하는 플레이어의 영역들이 점차 게임 안으로 빨려들어가고 있는 현상 하나를 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업적과 랭킹이에요. 업적과 랭킹. 네. 업적이란 것은 요즘 아마 모바일 게임 플레이 하시는 분들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몇 개 이상의 스테이지를 별 3개 이상으로 클리어. 그렇죠. 그러면 그냥 클리어에서 오케이 업적 달성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뭐 저요. 게임과 상관없는 탁상식을 자꾸 모으라 그러고 그럼 나는 게임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 탁상식이 없나 하면서 다 죽은 전장을 이렇게 몇 바퀴 돌아보고 네. 네. 조금의 업적이 보여주는 모습은 사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원류는 있어요. 그러면 쭉 옛날로 거슬러 가서 오락실 시스템에 그런 업적이 있었나 생각해보면 하나 딱 보이는 게 있죠. 하이스코어. 네. 게임이 딱 끝났을 때 게임 오버 하이스코어 랭킹을 쫙 펼쳐줍니다. 네. 보통 맨 위에 AAA 그렇죠. 입력하기 귀찮아서. 네. 5등 한 사람은 AAA 네. 1등 한 사람은 계속 쓰고 있어요. 그렇죠. 쓰고 있으면 뒤에서 왠지 아우 X다 놀리는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재빨리 그걸 안 새기고 떠나는 이름을 우리 이름을 새긴다 그랬잖아요. 네. 안 새기고 떠나는 사람이 누가 일어나고 고수가 있잖아요. 그럼 내가 뛰어갑니다. 재빨리 앉아가지고 이제 S.E.X라고 새기면 스마일 세계가 뜨죠. 맞아. 난 그냥 내 이름 약자 썼는데 S.E.X 당연히 S.E.X 아니에요? 그거 전국적으로 그렇다고 봤는데 그럼 스마일 세계가 뜬다고요? 아따 학생들 네. 그거 항상 아 그게 동네가 다 그랬구나 동네가 그런 게 아니라 저 창피해서 얘기 안 하려고 그랬네 다행입니다. 그 업적이라는 게 그러니까 하이스코어 시절부터 있었죠. 그러니까 뭔가를 달성했고 그 기록을 뭔가 남들에게 보여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욕망들은 누구에나 있었어요. 되게 로맨틱했네요. 아 그럼요. 그때는요 하이스코어를 상당수 게임이 현질로는 못 땄어요. 그럼요. 원코인으로 가야 따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아까 우리 오락실 시절에 동전 넣어서 이어가는 플레이 얘기했지만 이열 때 중요한 거 얘기 안 했네요. 점수는 초기화됩니다. 그게 수의 게임이. 그렇죠. 그거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하이스코어 리더보드라는 거는 완벽한 경쟁의 장이었잖아요. 그 점을 놓치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최초의 하이스코어로 시작된 어떤 업적의 초기 모습들은 굉장히 경쟁 자체의 공정함을 보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미가 컸던 거죠. 그렇게 시작된 업적의 초기 얘기는 이제 점점 재미 이상의 어떤 무언가로 발전을 하기 시작을 하죠. 게임 제작자 입장에서는 뭔가 달성을 해야 된다는 욕구가 플레이예에게 자생함으로써 이걸 이용해서 동일한 제작 비용으로 만든 콘텐츠의 유효 시간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찾게 됩니다. 그건 제작자의 기본 능력이죠. 달성하고자 하는 욕구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그래서 스팀 같은 게임도 그 게임 플랫폼에서도 업적 업적이라고 도전과제라고 하죠. 그런 시스템들을 보장을 해요. 그래서 게임의 콘텐츠의 생명력이 확 늘어나는 건 맞습니다. 예를 들어 게임 내에서 어떤 되게 쓸데없어 보이는 행동을 몇 회 하기라던가 맞아요. 배틀그라운드에 예를 들어 후라이팬으로 사람 머리를 50번 때려서 죽여보기 재밌잖아요. 저는 굉장히 이런 업적들은 재밌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격 거리 멀어지는 거 기록 세우는 거 너무 신나죠. 하이스코어 자기 하이스코어 점점 롱기스트 샷 잡히고 그다음에 3렙 가방 3렙 헬멧 3렙 갑옷 다 입어보기 다 입었는데 총 한 번도 못 사주고 죽고 제일 열받아요. 말 그대로 동일한 게임인데 거기에 새로운 과제들이 계속 부여되잖아요. 아까 난이도 숙련도 얘기했지만 이것도 하나의 새로운 난이도고 게임에서 또 다른 도전과제가 됩니다. 게임이 더 재밌어지죠. 거기까진 좋습니다만 모바일 네트워크 게임에서 이 업적들은 아까 얘기한 대로 단순히 이 업적을 달성했습니다. 해서 뿌듯한 개념이 아니게 됩니다. 왜냐 업적을 달성하면 보상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보상이라는 것이 게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자원이 됩니다. 그럼요. 아까 윤세민 딱 얘기해준 거 있잖아요. 자원이 다이아가 천 개 필요한데 로그인하면 하나 주고 특정 업적 달성하면 열 개씩 줍니다. 그럼 일 달러 쓰는 대신에 천 번 로그인하고 광고 보고 광고 계속 봐요. 광고 열심히 보고 그게 맞습니다. 게임 업적이라는 것 하이스코라는 것이 어디에 있었나 돌이켜보면 되게 중요한 지점은 게임 오버 시점에 하이스코가 떴다는 점이에요. 게임 중간에 뜨지 않아요. 그런데 요즘의 업적이라는 것은 게임 안에 계속 개입을 합니다. 현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업적이라는 것이 어떤 플레이에 새로운 재미를 만들어내는 형태에서 이제는 광고로 이어지잖아요. 지금 얘기한 대로 특정 업적을 달성하고 보석을 더 모으기 위해서 광고를 봐야 된다. 또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된다. 그럼으로써 게임에 도움이 되는 보상을 줄게 라는 것은 현실과 맥락적인 면에서 다르지 않습니다. 그건 확실했네요. 예전의 게임은 게임을 한 번 하고 즐기고 나가는 타이밍까지를 수명으로 보고 그 존재가 갔음으로 갔을 때 그걸 명예로서 평가하는 방식이었다면 지금은 명예국을 계속 살아있고 캐릭터는 너 이따위를 살면 어떡해. 계속 잔소리란다. 결혼 언제 할 거야. 대학교 언제 갈 거야. 게임 안에 어떤 로직들 난이도와 숙련도의 긴장관계라는 것이 게임이라는 가상의 공간에서 각자 돌아야 하는 것이 마찬가지로 또 바뀌게 또 개입해버린 거죠. 계속 그 룰이 침범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현금일 수도 있고 변질된 업적일 수도 있습니다. 계속 외부로부터 침입이 당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현상들을 원래 게임을 좋아했던 사람들은 굉장히 고깝게 보고 있고 저는 이런 말 별로 좋아하는데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이것은 진정한 게임이 아니다. 그렇죠. 라는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 요인들이 되는 겁니다. 업적 얘기를 했지만 이 업적이란 것은 비단 모바일 네트워크 게임의 요상야릇한 업적만 있는 건 아닙니다. 아까 랭킹 얘기를 잠깐 했었죠. 업적과 랭킹이다라고 제 얘기에는 랭킹의 의미는 또 어떻게 바뀌었느냐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게임 밖에 있었습니다. 예전에 랭킹이라는 것은 게임 오버 이후에 볼 수 있었던 것이었는데 지금 어떤 대전 게임들이 보여준 랭킹이라는 것은 약간 또 마찬가지로 변질이 됐죠. 대전 게임에서 랭킹을 잡는 이유는 사실 체스부터 비롯이 되죠. 나랑 비슷한 상대를 붙여줘야 사실은 재밌잖아요. 게임이라는 건. 우리가 기원에 왜 갖겠습니까? 급수가 왜 있겠어요? 내가 바둑 초급이 구단이랑 붙으면 이 사람은 절대 바둑에 재미 못 붙이죠. 그래서 깔아주잖아요. 9점씩 깔아줘도 못 이기고. 저는 예전에 그쪽을 뭐야 다면기라는 바둑을 본 적이 있는데 프로기사 한 명이 24명하고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하죠. 그것도 다 9점씩 깔아주고 다 이기더라고요. 그렇게 해도 못 이기는 바둑을 고수랑 이렇게 붙으면 재미가 없기 때문에 비슷한 수준을 계속 매칭을 시켜주려고 하고 고수와 저수의 차이를 맞추고 난이도와 숙련도의 개념이 멀티플레이어서라면 비슷한 수준의 유자를 매칭해 주는 것이 굉장히 핵심이기 때문에 모든 네트워크 게임들은 멀티플레이상에서 플레이어의 전적을 기준으로 비슷한 사람들을 붙여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 배틀가라운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승률은 50대 51대 최적이거든요. 그걸 맞추기 위해서 비슷한 사람들을 맞추려면 결국 쭉 줄을 세워놓고 너는 상위 몇 프로 너는 상위 몇 프로 이걸 맞춰줘야 되는데 그렇게 시작한 랭킹이라는 게 어느 순간부터 점수화가 돼버리면서 각종 롤 커뮤니티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플래티넘 이하는 입 열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일종의 계급이자 권력이 돼버린 거예요. 그 안에서는. 그래서 부심들을 부리기 시작을 하죠. 내가 다이아 얼마인데 너희는 좀 조용히 있는 게 좋을 것 같아. 마찬가지 앞에서 얘기한 우리 숙련도 얘기 쭉 끌고 가면서 그 결과 중심의 사회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롤을 플레이하면서 그 과정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과정은 난 상관없어. 핵을 써도 돼. 그냥 묻어가도 돼. 아니면 반칙을 해도 돼. 결과가 중요하다. 내가 승급전일 때는 왜 그런 온라인 빔 있잖아요. PC방에 불이 나도 승급전에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과 자체가 중요한 시대가 됐으니까요. 네. 처음에 이제 레더순이 되게 중요하던 시절 그게 뭐 기껏해야 아까 되게 오래전이에요. 90년대 말 2000년대 초 이때도 다 핵 써가지고 게임하고 대리 게임하고 열심히 그랬어요. OX장이요? 아니요. 그 사람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안 그랬다는 것도 아니에요. 실제로 저는 롤 헬퍼 쓰는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보셨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롤이란 게임은 보면 메인 캐릭터가 한 4가지, 5가지 스킬을 갖고 공격을 하면서 싸우는 게임인데 스킬의 사거리와 범위가 이렇게 동그란 원으로 푸시가 돼요. 그래서 상대가 이 범위에 들어오면 사격이 가능하다. 이런 것들을 바로 보여주는데 1단계 핵이었다면 2단계는 그 범위 안에 들어왔을 때 자동으로 콤보가 나갑니다. 오토스펠이군요. 네. 심지어 나중에는 그게 자꾸 걸리거든요. 그래서 프로게이머 페이커는 아예 핵쟁이들을 맨손으로 때려잡는 그런 영상도 보여주곤 하는데 자꾸 걸리니까 나중에는 소위 말하는 킬각이 나온다고 하죠. 이 범위 안에 들어왔을 때 모든 콤보를 쏟아보서 제가 킬이 나올 때만 스킬이 자동으로 들어가는 와 킬각 나올 때 스킬이 들어가요? 네. 그 얘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그렇다는 거는 게임 안 하시는 분들께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강원랜드 최용비리네요. 딱 맞네요. 배틀그라운드에도 핵문제에 지금 굉장히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적이 400미터 밖에 있는데 총을 연사로 놓고 드르륵 쏘면 한 발도 안 뛰고 다 들어갑니다. 그게 그런 핵 프로그램을 쓰니까 계속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건데 사실 아까 우리 얘기했죠. 난이도와 숙련도의 과정에서 게임은 재미가 있는 건데 생각해 보세요. 400미터 밖에 있는 적을 죽였을 때의 재미라는 거는 낙차를 예산을 하고 상대가 어떻게 움직일지를 예상을 해서 내가 한 방을 땅 썼는데 그게 딱 들어갔을 때 소리를 지르잖아요. 야! 들어갔어. 그런데 이 핵을 쓰면 그런 재미는 사라져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핵을 씁니다. 왜? 다른 의미의 재미가 있으니까요. 다른 의미의 재미가 있어요. 그렇죠. 재미가 바뀐 거죠. 네. 이 재미가 바뀌었다는 표현은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모든 것에 가장 관통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이었나요? 폭력 게임 얘기할 때 제가 그 얘기들인지 했어요. 돌키우기 게임 얘기를 하면서 어떤 게임의 재미라는 것이 키우기라는 쪽에서는 어떤 의미로 작동했을까? 저는 그때 비유하는 게 가끔 그랬죠. 난초를 키운다거나 수석을 모은다거나 뭔가 수집하는 재미도 재미의 일종이긴 하다. 다만 그것이 게임의 재미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오늘날 우리가 게임이 추구하고자 하는 재미는 그 과정의 재미를 다 드러낸 상태에서 수익이 될 수 있는 재미는 무엇인가를 찾았고 그 결과물로써 결과 자체를 현금으로 살 수 있는 수집과 모으기의 재미로 과정의 재미를 대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을 한 거고 그것을 제작사가 발견했고 소비자가 동의하면서 지금의 우리 시대를 만들어냈다라고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이 우리가 현질이라는 이야기를 시작해서 역사를 뒤집고 현금의 의미를 찾고 거기에 확률이 붙었을 때 최종적으로 결과 중심의 대리사회로 가고 있는 지금 현상의 우리가 쉬고 놀고 즐기는 과정조차도 결과 중심으로만 보고 있구나라는 트렌드를 만들어내는 배경이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필연적으로 저는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유일한 게 당연히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모두가 동의를 하고 있어요. 되게 재미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 커뮤니티 같은 데서 요즘 게임들 이래서 안 된다고 엄청들 뭐라 합니다만 매출은 이런 게임들이 훨씬 더 잘 나온다는 거는 그런 게임을 플레이하는 사람들 비난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럼요. 재미는 분명히 존재를 하는 거고 그런데 이런 필연적인 흐름 속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거는 이렇게 얘기하면 좀 거친 얘기일 수 있는데 작작 좀 해먹어라. 우리가 어제 첫 시간에 앞부분에 제가 얘기했던 것 중에 그거 있잖아요. 아이돌 얘기 잠깐 했었잖아요. 아이돌도 분명히 상업 상품이라는 걸 알고 있고 그러면서도 팬질의 감성이라는 건 절대 돈으로만 돌아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게임도 마찬가지예요. 돈 충분히 저는 현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팬 덕질의 색이라는 게 너무 빠르게 변하긴 하는데 점점 더 현질의 비중은 늘고 있긴 합니다. 저는 그쪽은 잘 모르겠네요. 이제는 옛날 종이학 종이학 천 개 접어주고 이런 수준이 아니죠. 뭔 소리 하는 거야 이 고조선아 요즘은 조공이라고 안 하나요? 그러니까 이제는 차, 집 이런 수준이니까요. 조공의 분화가 되게 다양해졌다는 거죠. 이게 그냥 현물 필요한 어떤 것 현금으로서의 조공 수준이 아니라 공천을 받아야 되면 권리당원을 모아주는 것까지 사회를 아예 끌어다 갖다 받쳐주는 것까지 해줄 수도 있다는 거죠. 따라서 그거를 꼭지점으로 모인 혈맹이 된 거죠. 아이돌에서도 그런 흐름이 나타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아이돌 팬덤이 연예인의 이름으로 기부를 하는 그런 형태도 운영이 되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중문화 상품이라고 우리가 어제 이야기를 시작한 것처럼 문화로서의 개념 상품으로서의 개념이 언제나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어느 균형점을 볼 것인가는 언제나 문화를 향유하는 소비자 그리고 제작하는 생산자 모두가 함께 고민하는 지점이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희잖아요.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게임이란 건 놀고 즐기기 위한 어떤 과정으로서의 즐거움을 갖고 있는 것이 게임의 본질이었는데 계속 결과만 바라보다 보니까 우리는 그 본질을 잊고 있는 겁니다. 나는 놀려고 시작을 했는데 어느 순간 그 수집과 결과 자체만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재미있을까요? 그 재미는 있겠지만 놀이로서의 재미는 다른 의미로 대체가 되어버렸잖아요. 내가 정말 늙었나라는 생각하는 여러 가지 순간 중에 하나가 저는 대한민국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이 이영도 씨의 소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드래곤 나자라는 홈게임이 나왔다길래 그러면 그러면은 그 스토리라인을 따라가면서 간만에 재미있게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드래곤 나자라는 저는 몇 년 한 번씩 다시 읽고 다시 읽고 다시 읽고 그러니까요. 게임을 깔아서 들어가 봤는데 웬걸 스토리라인 따라 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게임이 불가능해요. 레벨이 딸려서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스테이지를 열 번 클리어하는 아이템을 사야 돼요. 그거를 몇 번 계속하고 결국 현질을 안 하면 나는 스토리라인만 순수하게 따라가고 싶은데 그것도 못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플랫폼 얘기를 계속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환경들 결국 플랫폼 자본주의가 콘텐츠로 가장 최적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지점이 어딘가를 살펴봤을 때 게임도 플랫폼이 추구하는 방향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었고 우리가 놀이하는 것들 조차도 그 플랫폼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냥 밖에서 존재할 수 있는 오롯한 놀이라는 것은 이제는 찾기가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저항을 할 거예요. 나는 그런 고전적인 의미의 놀이가 없어지는 게 싫어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모든 게임에서 랭크 게임을 하지 않아요. 큰 저항은 아니지만 왜냐하면 랭크 게임이라는 것이 뭐냐면 멀티플레이 대전 게임에서는 랭킹 점수를 매기는 모드가 있고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매칭해주는 모드가 있습니다. 랭크 게임이라는 모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일반 게임이라는 게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원래는 그런 구분이 없었죠. 그냥 대전이었는데 랭크가 생기면서 일반이라는 용어가 나왔고 사람들은 그래서 일반 게임에 들어가서 트롤링을 합니다. 아무렇게나 해도 돼. 내 점수에 영향을 안 주니까 저는 그게 사실 좀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나는 그냥 점수에 상관없이 플레이하면서 하는 재미를 느끼고 싶은데 랭크는 하기 싫어서 거길 들어가면 모두가 막 여긴 개판으로 해도 돼. 던져. 정말 쓰로잉 대잔치예요. 운영자 휴가 갔대. 게임사들도 이 문제를 알고 제재를 하려고 합니다마는 제재의 수준이라는 것은 결국 그럴 수밖에 없죠. 자기들의 어떤 매출에 도움이 되는 정도 까지만 통제를 하는 거지 그 이상을 보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요. 그래서 이런 현상 자체가 특정 게임사 회사의 문제다라고만 지적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좀 전반적인 트렌드 속에서 벌어지는 쉽게 바꿔낼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흐름을 못 바꾼다고 하더라도 그냥 그렇게 쓸려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은 계속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즐거운 것이 롤에서 한 등급도 높은 게 그렇게 즐거운 것인가 즐거울 수도 있어요. 즐겁죠. 그걸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면 안 되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그 등급을 정말 그것이 즐겁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의 목소리 속에서도 분명히 그 게임을 역전했을 때의 그 쾌감 정말 생전 처음 본 사람과 얼굴도 모른 상태에서 다섯 명이 손발에 맞았을 때 쾌감 또한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재미가 지금 쓸려나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잊은 지 오래됐을 거라는 겁니다. 찾을 수 있어요. 저는 아직도 있다고 보고 다만 우리의 말 위로 끌어올리지 않았다는 것 호날드나 메시가 아니어도 그냥 동네 축구를 해도 분명히 즐겁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그들의 플레이만을 바라보게 됐지 않습니까? 동네 축구 하세요? 요즘 조기 축구회 이런 데 가면 또 거기도 요새는 선출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장비빨이 아 맞아요. 요즘 뭐 정강이 보도 이상한 거 차면 쟤는 어디서 왔니? 취미란 장비죠. 네. 자전거도 함부로 못합니다. 요새 아유 그럼요. 아저씨들이 막 지적질해요. 상관없이 다니고 있으면 맞아요. 자네는 복장이 이게 뭔가 뭐 이런 하차감이 얼마 중이 안 돼요. 그러게 말입니다. 꼭 그러지 않아도 그냥 과정 자체 동네에서 축구하고 아들이랑 축구하고 딸이랑 공기놀이하고 이런 그냥 과정 자체에서의 즐거움이 우리 눈에 지금 보이지 않고 시장에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아예 없어진 건 아니다. 맞아요. 그런 재미도 충분히 있을 거다. 그렇다면 누가 그 우리의 원래 과정에서의 즐거움을 우리로부터 자꾸 가리고 단지 결과라서의 즐거움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누가 이야기하고 있는가라는 점은 우리가 지금 시대 유희를 볼 때 꼭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여러 사람을 떠올려 보았지만 김택지는 아닙니다. 좀 더 복잡한 존재 혹은 존재들 혹은 그 존재들이 실수로 만들어낸 버그 같은 무언가가 우리한테 말을 하고 있을 겁니다. 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역시 우리 이경영 문학인이 공부로 동자이자 공부로 동자예요. 네. 그러니까 어느 학교에서는 석사를 하고 있고요. 석사 과정이고요. 어느 학교에서는 강의를 하고 있어요. 맞아요. 네. 위선자죠. 핵쟁이죠. 핵쟁이. 네. 핵이죠. 핵.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십장이고 여기서는 X밥. 아무튼 더블 공부로 동자 뭔가 이렇게 특출난 기말 페이퍼를 본 것 같은 이런 시간이었어요. 페이퍼 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초여름 이제 초여름도 아니네요. 여름에 첫 번째 파켓 문학관 시간이었습니다. 이경영 문학인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마구 긁고 노는 케미하우스 애견 매트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거? 유해물질 안전기준 통과로 믿을 수 있는 미끄럼 방지로 넘어지지 않게 안전하게 음식물을 흘려도 잠깐 실례해도 쓱 닦아주면 그만 강한 내구성과 보건력으로 짓궂은 아이들도 거뜬하게 어? 갖고 싶어? 억 억 사람과 함께 동물과 함께 케미하우스 애견 매트 언제까지나 마지막 선택 아로니아 침 아스트랄뉴스 기록실 뉴스 아카이브 뉴스 아카이브입니다. 윤세만 인서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코난도일이 사망한 7월 7일입니다. 그렇군요. 네. 저희들은 요파시 공개방송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양반은 돌아가시면서 동양의 한 애니메이션에서 본인의 이름을 따서 도일아 라고 부르는 걸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본명은 쿠도 신이치죠? 네. 코난도일의 이름을 따서 도일아! 이게 참 되게 함정인 게 뭔가 그 사람이 쓴 작품 속에 있는 인물의 이름을 쓸 줄 알았더니 원작자의 이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깜짝이야! 그 애니메이션을 잘 보면 윤수라 성우님 목소리도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무슨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 이런 영화에서 주인공 이름이 문열이인 것 같은데 약간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생경한 그런 상황이죠. 아무튼 그런 날이고요. 네. 두 개만 있네요. 오늘은. 네. 도일이가 사망한 7월 7일에는 작년 뉴스 원고에서 찾았습니다. 2017년 7월 6일 미스터 피자의 정우현 회장이 구속됐습니다. 그랬네요. 네. 치즈 통행세, 가맹점주에 대한 갑질, 가맹계약 해지 이후 전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한 영업방해 등이 논란이 되었죠. 나중에 스피노프로 애꿋게 경비원을 폭행해가지고 그것도 사과했었습니다. 정우현 회장의 갑질 논란 당시에 우리가 가맹점주 얘기를 몇 번 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맹점주들이 먼저 대신해서 머리 숙여 사과를 했었고 나중에는 차라리 빨리 구속 좀 시켜달라. 논란이 커지니까 죽는 건 우리만 죽는다. 그런 입장도 발표를 하고 그랬었죠. 그래서 금호아시아나나 한진그룹의 직원들이 되게 외통수인 거예요. 왜냐하면 항공사는 빨리 구속시켜달라 이렇게 말 못해요. 회사가 없어질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올해 1월에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치즈 통행세나 영업방해 등의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이 나왔고요. 치즈는 이미 지나갔다. 증거가 없다. 재판부에서 당시에 판결할 때 피자연합 인근의 출점은 배달 전문이라서 경쟁업체가 아니고 돈가스 무료 제공 치킨 5천 원 판매도 통상적인 마케팅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대요. 농축산이 여기 앉아있었으면 쌍욕을 했겠죠. 법적으로 이것도 좀 함정인 게 통상적인 마케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떤 업체는 100만 있고 어떤 업체는 0.1만 있으면 그게 되게 중요한 함정이라는 건데 공정위는 건들고 싶어 하는데 지금 법원에 넣으면 100이면 100 저는 다시 발려나올 거라고 봐요.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고 봐요. 횡령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이 선고되었고요. 당시에 토종기업을 살려야 된다는 판결 취지가 있었죠. 유명했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우영 회장권을 생각을 해보면요. 지금 다시 한번 요즘은 항공사 얘기가 히트니까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한 얘기는 그거죠. 아시아나 좀 타줄까 했더니만 웃을 일은 아닌데 죄송합니다. 다들 루프트 환자로 몰려가고 있다. 갑질 어쩌고 작물 어쩌고를 떠들다가요. 이제는 항공사의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한 시장 교란 하청업체 쥐어짜기 등으로 언론의 포커스가 옮겨가고 있죠. 이 과정에서 지금 금호아시아나가 큰 역할을 해주고 있죠. 실감도 나는데 하청업체 쥐어짜기거든요. 이 사건은 이 문제가 정부의 새로운 경제팀이 소득주도 경제성장 실천을 위해서 노리고 있는 포인트일 거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프랜차이즈 본사 그리고 건물주에 대한 중과세 그리고 이윤 추구에 대한 재정구조의 문제 이 부분을 그동안 못 건드렸는데 하도 소득주도의 경제성장을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고 이걸 못 말리겠다는 걸 경제지들도 아니까 이제 경제지들도 그런 사설을 내기 시작해요. 문제는 최저임금이 나쁘다는 게 아니다. 자영업자가 죽는 게 문제 아니냐.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본사나 건물주를 독처하는 거 아니냐. 보다 못해 힌트를 줘요. 그렇죠. 그리로 가는데 큰 힘이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게 대기업들한테 내밀고 있는 카드는 결국 가고 가고 가다 보면 경쟁들 좋아하더만 경쟁 좀 하게 해줄게. 네. 이러고 흘러가는 그림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지난주 뉴스라운드에서 제가 그 말씀 드렸습니다. 너네 말고 다른 사사들도 이거 할 수 있게 해주겠다. 제대로 한번 경쟁해보렴. 네. 그런 얘기입니다. 네. 역시 작년 일입니다. 작년 7월 6일 NC소프트에서 리니지 M의 거래소 기능을 탑재한 19세 버전을 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게 웃긴 게 보도자료에서는 거래소 기능이 없는 청소년용 출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면 모두가 알죠? 아 그래? 이러면서 성인인증 딱 하고. 거래소에는 게임 내 다이아로 아이템을 거래할 수 있는 컨텐츠고요. 그리고 이 다이아는 현금으로 구매 가능합니다. 네. 당시 상한선과 하한선이 없다는 게 포인트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왜 포인트인지는 지금 이경영학 문학위는 이해를 하고 있을 거예요. 이게 편법 현금 거래가 쉬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제 화살 하나를 100만 원 정도에 올려놓고 편법으로 현금 거래를 할 수 있는 출구가 됐죠. 그런데요. 리니지 정도의 규모 오면요. 당장 이건희 회장이 이재용 부회장한테 상속도 가능합니다. 저는 이론상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엘리엇은 몰라 이거. 갑자기 자본이 확 줄었네. 몰라 몰라 모른다고. 앞서 7월 6일 날 발표하기 앞서 6월 20일에 거래소 콘텐츠를 제외하고 출시하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때 NC소프트 주가가 10%가 떨어졌어요. 그러자 택진이 형은 가만 보자. 거래소가 어디 떴더라. 또 웃긴 게 발표하기 일주일 전에 부사장이 주식을 또 매도했어요. 그렇습니다. 그게 밝혀져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내 의회가 서로 대화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거래소 진짜 안 생길려나 봐. 라고 생각했던 거다. 란에서도. 작년 국감장에서는 손혜연 의원이 리니지 같은 사행성 게임 때문에 게임성 있는 게임들이 못 나온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네. 칭찬 많이 들었죠. 꼭 칭찬만 들을 건 아니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 칭찬만 듣는 게 맞거든요. 누구는 그런 말도 해야죠. 네. 그럼요. 리니지 헤매 오픈은 그리고 충격적이었죠. 6개월 동안 매출이 1조가 조금 안 되고요. 올해는 약간 하락했지만 1분기에 4,700억 원으로 고래들이 안정적으로 떠받치고 있습니다. 이 고래들의 특징은 개미처럼 만드는 겁니다. 그 기사에 있어요. 신규 게이머의 유입이 늘어나기는 힘들지만 기존 게이머들이 안정적으로 떠받치고 있다. 기사의 문장이에요. 이게. 맞아요. 따라서 주주의 숫자가 더 많을지도 몰라요. 성주의 숫자보다. 린저씨들의 세계를 모르는 게이머들은 영문을 모르는 일이겠지만 여전히 출시부터 지금까지 매출 1위입니다. 양대 앱스토어 통합이요. 그렇습니다. 게임성과 무관하게 유저들이 관심 있어 하는 지점에서는요. 린지스토어 에볼루션하고 리니지 M이 가장 다른 부분이 거래소 아이템 상한가, 하한가 설정입니다. 실로 자유시장 경제 N씨가 유명하죠 그걸로 많은 기업 총수들은 이런 방식으로 계산을 물려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고요. 던전을 드세요. 접수를 하세요 던전을 회장님? 아니 부삼성님? 뉴스아카우트였어요. 아니 왜 스팀의 세상을 돌다보면요. 왜냐하면 우리는 스팀은 마치 돈이 되게 많을 땐 스파 브랜드에 간 기분입니다. 입지 않을 옷을 할인이라는 이유로 자꾸 사죠. 그렇죠. 내가 살 빠지면 입을 옷 즉 안 입을 옷을 옷 찾기만 힘들어져요. 네. 그래서 게임을 사러 가끔 갑니다. 스팀에 가면은 흔히들 사회적인 비판 혹은 비유의 의미로서의 예술적인 예술적인 인디게임들이 있잖아요. 그 인디게임들은 게임이 이제까지 사회를 반영해오던 방식들을 비트는 형태로 예술성을 확보하는 게임들이 있어요. 막 달성욕을 억눌러요. 뭘 해. 계속 걸어. 뭔가 저리다 하면 달성이 될 것 같아. 근데 안 돼. 이런 식으로 사람을 자꾸 놀래켜요. 그리고 계속 허무하게 만들어. 기대하게 하고 허무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게임성을 발휘해요. 달성욕을 비웃거나 아니면은 달성욕이 아닌 다른 기대를 충족시켜주거나 너무 아름다운 환경을 보여줘요. 아 저 그것 때문에 한 게임 몇 개 있어요. 그리고 훌륭한 컨트롤을 제공해요. 그래서 머릿속에 글이 아닌 그림으로 상상을 펼 수 있게 해줘요. 그리고 아무것도 이루지 않았어요. 그런 게임들도 있잖아요. 왜 그냥 음악 듣고 싶어서 하는 게임도 있잖아요. 제일 나쁜 결론은 그러니까 그걸 하자 인 것 같아요. 리니지는 왜 이런가는 생각을 해야죠. 그게 왜 나쁜가로 끝나면 그게 두 번째로 나쁜 것 같고요. 삶을 볼 수 있어서 문학시간은 늘 즐겁습니다. 저는 게임 방송을 하다 보면 중간에 셔업하는 타이밍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어릴 적에 집에 컴퓨터도 없고 해가지고 패키지 게임하고 PC 복도리 게임 시절의 명작들에 대해서 아무런 경험치가 없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명작 게임들을 해볼까 싶어가지고 검색을 해보면 열의 여덟은 바이오 쇼크를 추천해주더라고요. 네 주변 놈들이 바이오 쇼크를 좋아하는 놈들이라네. 그런가요? 혼자 한 거 한번 해봐야지 해봐야지 라고 생각 중입니다. 말씀하셔도 돼요. 말해도 돼요? 바이오가 쇼크당하거든요. 저도 바이오 쇼크를 다 못했어요. 멀미가 심해가지고. 진짜요? 네. 그거 되게 멀미 심한 게임이에요. 네. 바이오 쇼크는 호울아웃은 내가 토하면 떨어진다는 소리고요. 핵폭탄이 돼가지고. 아무튼 네. 이경영 문학의 말씀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고 오늘 방송에 남기고 싶은 말씀은 그거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게임을 통해서도 실제 세상을 통해서도 잊어버린 재미는 아예 증발돼서 지구를 떠난 것이 아니고 어디 있는데 우리가 지금 방구석에 짜져있게 두고 안 보는 중이다. 네. 어디 있다? 짜지기 당했네. 네. 이거구나. 짜지기 기다리면 순서 와요. 순서 옵니다. 네. 네. 순서 옵니다. 왜냐하면 사유하는 방안에 우리 방의 공간은 늘 무한대니까요. 두다가 다시 만나는 날이 옵니다. 네. 나팔바지처럼요. 때가 또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아닐 뿐이죠. 그렇죠. 네. 그렇지 않은 지금을 보므로서 나중에 좋아질 수도 있는 미래에 대해서 예측을 해봤습니다. 그것은 하기 싫다. 276회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희들은 이 시간 여러분이 업데이트 됐을 때 다운로드 받으셨다면 지금 충장로 어딘가로 회식하러 가고 있습니다. 윤세민 에디터와 이승균 PD는 일단 그렇습니다. 네. 요파시 행사 끝나고 다음 주에 서울로 와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7회에 어김없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다시 만납시다. 한동안은 되게 반가운 얼굴들 계속 만나고 있죠. 여러분은 얼굴만 모르시는 그 얼굴들 말입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XSFM입니다. XSFM